눈이 안 좋으니까 멀리 보는 안경이 있고 또 컴퓨터 보는 안경이 있고 책 읽을 때 입는 안경이 있고 방송할 때 하는 안경이 있고 그렇네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더라고 눈이 가장 먼저 이렇게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 보면 청력 같은 부분에 이상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참 즐기는 편인데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정치를 하다 보면 신세를 지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되면 신세를 진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일가 친척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채용과 관련해서 청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참 저는 익숙지 않으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처리하는지 지역구에 많은 민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민원들이 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사적으로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청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름아름으로 해 가지고 취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인간적으로 그냥 알려지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 아주 공개된 장소에서 국힘당의 윤상현 의원이 폭탄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네요. 그 내용부터 일단 여러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일면 뉴스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이스타한공의 채용 청탁 의혹. 그런데 마침 한명숙 의원이 전 총리가 부탁한 그 사람이 지원자 70명 가운데 꼴등인 70등인데도 채용이 됐다. 그런 내용이 조선일보는 일면이고 다른 신문은 일면을 다루지 않았네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단 밝혀지게 되면 또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론화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죠.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그런 관련 사건 때문에 이 상직 전 이스타한공의 창업주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그냥 정치 같은 거 하지 말고 사업을 그냥 계속했으면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오래전에 이제 평소에 알고 지내는 한 기업인 나이가 많이 드신 분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50대 무렵에 정치의 권유를 받았는데 좀 고민하다가 안 하기로 했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가만히 주변에 보니까 정치판에 뛰어들고 난 뒤에 온전한 상태로 정치를 그만두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정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안 좋게 된 다음에 정치판을 떠나더라. 그래서 자기는 사업에 전념하기로 했고 정치를 안 하기로 했다. 그 판단이 이제 사업도 구하고 가족도 구하고 자신의 노후도 구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스타한공의 이상직 창업주 같은 경우도 그냥 사업에 전념했으면 됐을 건데 사람이 또 명예욕심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또 유난히 감투 욕심이 많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도 잃고 여러 가지 본인 명예도 실추되고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이스타 채용 청탁이 어떤 건가 하니까 윤창현 윤상현이 아니고 윤창현 비례대표 의원이죠. 그리고 또 여기 한명숙 전 총리뿐만 아니고 현직 국회의원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하고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연료가 되어 있다. 같은 정탁을 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스타한공 채용 비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양기대 의원이 연료됐다는 주장이 10월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힘당의 윤창현 의원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공부하기가 힘든 시카고 대학교에 경제학을 하고 서울시립대학 교수로 있다가 비례대표가 된 사람이죠. 윤창현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한공에 채용된 직원 가운데 야권 인사들의 청탁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있다면서 관련 자료와 실명을 공개했다. 청탁자로 지목된 야권 인사들은 의혹을 부인했다. 여기 보니까 최한명숙 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최 부사장 한명숙 전 의원 추천인 A씨 70명 가운데 70등 이런 내용이 인사자료로 아마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입수해 가지고 윤창현 국힘당 국회의원이 그냥 터뜨린 거죠. 국감장에서 터뜨렸기 때문에 무슨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을 겁니다. 내용이 하도 이제 우스워 가지고 한번 보시죠. 이 이상직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특혜해서 채용한 그리고 또 태국에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었지 않습니까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를 특혜에 처용해 주고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주장은 국힘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건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크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세상에 의욕은 굉장히 많고 정거물도 간간히 이렇게 나오지만 명쾌하게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윤창현 국힘당 국회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기대 국회의원 이름이 추천인란에 적힌 이스타항공 2014년 수섭 부기장 입사 지원자 명단을 정격 공개했다. 이 공개된 자료에는 한명숙 의원, 이원욱 의원, 양기대 광명시장이라는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다. 지금 양기대 광명시장은 재선을 거쳐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죠. 윤창현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가 관련되어 있는 분은 채용 과정에서 70명 가운데 70등을 했고 이원욱과 양기대 의원과 관련된 인물의 경우는 각각 70명 가운데 42등 그리고 132명 가운데 106등을 했다. 윤창현 의원이 언급한 70명은 1차 면접자 인원이고 최종 합격자는 20명 정도로 알려졌다. 윤창현 의원은 그러면서 이것이 잘못된 자료라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문제를 삼으면 되고 제대로 된 자료라면 사과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덮였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준석 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유성호텔에 들어간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덮였으면 그냥 개인적인 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공론화가 된 거 아닙니까? 밝혀지면서 국감에서 공개한 채용 관련 자료는 공익 제보를 통해 받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지원자들의 인적 상황이 상세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조작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런데 이제 윤창현 국힘당 국회의원의 입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옹호하는 듯한 그런 내용은 이날 국감장의 정인으로 출석한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청탁 채용으로 지목된 3명 중 2명은 같이 일했고 비행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어서 선입견을 갖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함량 미달의 기장과 부기장이었습니다. 이어서 한 명은 부기장인데 그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관제사와의 소통도 안 돼서 비행할 때 기장이 부기장 업무까지 같이 해야 하는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파일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고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이삼 이스타항공 노조위원장도 이렇게 국감장에 출석해 가지고 정인으로 정연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대단하네요. 어쨌든 이걸 보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신세를 지기 때문에 청탁과 관련된 그런 건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나 이런 거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물갈이가 되지 않고 장기 집권이 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사회의 특권 계급들이 형성돼 가지고 끼리끼리 해먹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걸 이제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은 비교적 남미 국가들에 비해서 참 잘해왔죠. 끼리끼리 해먹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들은 제각각의 관점에서 아쉬움이나 불만스러운 점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대학 입시라든지 사법고시 행정고시 의사고시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정실보다는 실력주의로 운영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근래에 우리 사회에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사회가 이렇게 역주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회가 계속 흘러야 되는 거죠 물처럼. 그래야 고여서 썩지 않지 않습니까 흐른다는 이야기는 정치 세력이 계속 교체된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정치 세력이 교체가 안 되려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정치 세력이 교체가 된다는 것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어려워하고 국민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제도가 정착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를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거가 유명무실화된 그런 소련과 같은 구소련 같은 데서는 당시에 특권 계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그 글럽을 뭐라고 합니까 이 노멘클라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련 시절에 소련 공상당 당원으로 당이나 국가의 의사결정을 총괄한 직책이 있었던 특권 계급을 이야기하고 이른바 공산기족이라고 불렸다. 우리가 이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선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선거만 지킬 수가 있으면 정치 권력을 계속 교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특권 계급들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이스타한공의 그런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은 1963년생입니다. 이제 이렇게 쭉 한국 사회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정말 586 운동권 출신들의 그 연배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 가지고 우상호 씨 송영길 씨 윤호중 씨 이런 사람을 포함해 가지고 60년대 약간 전 62년 63년 그 아래 사람들이 참 나라를 많이 어렵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1963년생이네요. 민주당 완산구월 출신입니다. 이 이상직 씨가 국회의원 기업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되는 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당히 후광이 있었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중론이죠. 중론인데 2020년도 4.15 총선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2020년 4.15 총선에 더불음주당의 텃밭인 전남 전북 그리고 광주 광역시는 대체로 이렇게 전부는 그렇지 않고 많은 경우의 텃밭이기 때문에 노골적인 사전투표 조작은 많이는 관찰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동영 씨가 출마했던 지역구라든지 이상직 씨 그다음에 또 여기 박지원 씨 목포 씨 그리고 여수 씨 갑을 이런 지역에서는 선거 데이터를 보면 특별하게 전국의 다른 지역과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완산을 이상직 씨가 출마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죠. 이 전주입니다. 전주 완산을인데 차익값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인데 이 값이 아주 큽니다. 이상직 씨는 플러스 5%에서 플러스 8% 미래통합당의 이수진 후보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큰 수치는 아니지만 손을 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좌우대칭이죠.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것을 보게 되면 전주 쪽은 더불어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이상직 씨가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표를 얻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민생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가 표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 각각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50%, 민생당 후보에게 50%, 무소속 후보에게 5%를 뽑아서 이 표 수가 4,310표입니다. 4,310표를 이상직 후보에게 더해주고 그다음에 4,310표를 미래통합당, 민생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에게 빼앗은 그런 증거들이 이렇게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9.5%를 옮긴 거죠. 9.5%를.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25%였기 때문에 큰 수는 아니지만 어떻든 표 이동이 있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이상직 후보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당일 투표 득표율이 59%, 사전투표 득표율이 66%니까 차이값이 6.6%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2번에 비해서 차점자에 비해서 이상직 후보 표가 당일 투표에서는 예를 들면 2번이 100표를 얻었으면 이상직 후보는 277표를 얻었는데 당일 투표에서 관외 사전투표는 407표를 얻고 관내 사전투표는 341표를 얻었으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선거에서 관외 사전투표에 손을 많이 댔구나 하는 부분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당일이 277표면 관외나 관내도 대략 277표 전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이기지는 않았지만 전주시 을의 모든 선거구 가운데 선거구가 이르면 58개입니다. 58개 가운데서 이상직 후보는 46군데 이기고 그다음에 12군데에서 패배를 했네요.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58대 제로가 나올 건데 여기서는 완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 이스타항공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상직 후보가 전주시 완산구월에 전주시 을에 출마했는데 2020년 4.15 총선에서는 통상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는 더불어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 보게 되면 이렇게 후보한테서 표를 빼앗은 증거들이 관찰이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